오늘 어떤간증 4.3.18의 주제는 감사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때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또 10편 9장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왁께 감사며 죄의 모든 기회한 일들을 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겠죠. 저기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겠죠.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은 전부 감사하고 반대된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하는 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비밀들을 감춰놓고 전부 알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볼눈이 있는 소수의 사람만 볼눈이 있는 자만 봐라.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감춰준 비밀들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볼눈이 있는 자만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들을 마기사탄이 알고 그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천국의 비밀이 다 드러나면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감춰놓으신 것들은 볼눈이 있는 자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읽는 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감춰진 비밀을 볼 수 없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감춰진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인간은 눈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덜덜덜 외고 덜덜 읽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사탄을 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귀사탄이 하늘의 비밀을 알까 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의 깊은 뜻은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또 그리고 성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간증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로엑스의 누룩과 바리세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고 온 열두광줄을 만들고 들어서 다 하나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고 다 거둬들인 그 빵바구니를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교한 말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빵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참 무누하고 참 그 성령이 임하지 못한 그걸 참 한탄하시죠. 바리세인들이나 헤로엑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인물들이죠. 오늘 어떤 간증 주제는 감사의 비밀입니다. 10편 136장 1절에 여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감사한 조건이 없음을 불평합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이미 마귀사탄인 누룩이 점거하고 있어서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그들은 이미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룩은 급속히 주변에 퍼뜨려서 이스라엘 광야에 진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죠.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귀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서 그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어요. 감사로 그리고 또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 오늘 또 하루를 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은 왜 저렇게 파라치오. 하나님이 지으신 들판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우리 또 염소들이 또 새끼를 낳는데 암컷을 낳아서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매사가 다 감사할 거래요.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 없었으면 굶었을 텐데 주셨으니 감사하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 맛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한 사람에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불평불만한 사람은 얼굴 보세요. 아주 악독해요. 그런데 날마다 감사를 하고 있는 것에 촉하게 여기고 조건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날 도우시나 이까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늘 감사가 끊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동의하시고 성령님이 이 맛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비밀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도우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늘 주님 감사합니다. 입일에도 계속 감사를 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다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이 성령님이 자정하셔야 가능하고 그래서 감사한 사람 얼굴 보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들은 감사해야 할 조건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속 이외에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범사가 감사해야 할 투성이가 됩니다. 어제까지 말해도 나는 불평불만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이랬다가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야 걱정하지 마라 그 자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들이다. 그들은 다 지옥백성이고 다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 뒤에 엄청난 하늘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는 걸 봐라. 참 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만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군대를 보내셔서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밤새 아무 탈 없이 일어난 것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그 저기 밤새 안녕하신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새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지키신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찬란한 빛이 감사하고 김치 한 가지 보리밥 한 덩어리에도 감사로 목이 매게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나서 밀근 축 한 그릇에 백김치 한 조각을 먹는데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금식을 하고 나면 욕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아 우리가 너무 일용할 것 먹을 것 세상 것 물질에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네. 하나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참 금식은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친 자기에 복을 주시고 가는 길이 형통케 하십니다. 감사의 비밀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만 가능하며 또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은 사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 맛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 비밀이에요. 그냥 나는 지금 속이 상하고 좀 어려운 일에 있을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른손이 부러졌는데 아 왼손이 안 부러진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졌을 때 왼손이 금방 나와버리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그 매사의 불평불망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이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평불망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누룩처럼 다 온 사람들을 전파해서 다 마귀사탄 백성이 돼버리니까 마귀사탄 백성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불평물만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간증으로서 저는 한 나이가 30대부터 부모님께서 유산을 주신 걸로 집을 두 채를 임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40년 가까이 지하철 도부로 2분 거리에 저희 지하 2가구와 2층을 임대해주고 그때 당시에는 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1층은 주인이 살고 지하 2가구하고 2층은 임대를 주는 그런 습관화 다 돼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쓰려면 사람도 써야 되고 힘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자기 1층만 가지고는 충분히 가족들이 살 수 있으니까 나머지 2층하고 지하 세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또 그걸로 가정에 수입도 잡고 그랬죠. 다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주변 1층은 주인이 살고 지하 2가구 2층 임대를 주고 다들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주변 집보다 더 견고하게 지어지고 잘 지어진 돌담이에요. 그 집주인이 평생을 살라고 지었기 때문에 집장사 집들하고 좀 달랐어요. 그리고 산면이 도로의 면에 있으니까 그때 당시는 주차시설 뒤에 안 돼 있던 40년 전이니까 44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냥 자기 집 벽에다 우리는 또 거의 사도였기 때문에 우리 땅이었지 그때 Y기업이 장난치기 전에 거의 다 우리 땅이었으니까 우리 세입자나 내가 배고 되지 않은 부분은 이웃들이 다 됐죠. 그래서 또 산면이 돌아오다 보니까 좋은 점은 각 세입자들이 다 각자 자기 독립을 갖고 있어요. 주인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문으로 들어가서 키 잠그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집을 내놓기가 바쁘게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계약이 됐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계약이 잘 된 집이 우리 집이었는데 그 이유 제일 중요한 점은 다른 데 시세보다 10%에서 20% 더 낮게 세를 낳았어요. 만약에 1억 한다면 한 7, 8천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더 경고하고 잘 좋고 자기 개인 문이 있는 집인데 1, 2천 더 싸면 바로 놓칠까 봐서 각약해놓고 와서 저녁에 계약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임대를 올리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정상적인 값을 받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한 10%에서 20%는 낮춰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하세입자가 우리 집에서 10년을 살다 가면서 아파트에 당첨돼가지고 35평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참 자기가 아파트로 이사가게 된 것은 다 우리 덕분이라는 거예요. 주인 덕분이라고. 주인이 10년 동안 세를 안 올려서 돈을 모아서 우리가 아파트 당첨돼서 갑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식이나 친척이 집을 사서 간 것처럼 깊어가지고 부자되라고 하이타이를 사서 이살집에다 넣어줬어요. 가서 부자되라고. 그리고 어떤 조경업자가 우리 지하에 살았는데 그 조경업자는 5년 살다가 아주머니가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럽고 그래서 5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집값이 폭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랬어요. 하루금만 지나면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자살한 자가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우리 세입자한테 하나도 달달이 1년에 한 번씩 임대료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임대료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하세입자 얘기는 2편에 하겠습니다. 일부러 끝냅니다.